K-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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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해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신나고 재미있는 영문법 공부하려고 크리스톤 선생님 모양의 짜잔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오늘도 해가 쨍쨍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저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어요 What a nice day! What a nice day! 라고요 What a nice day!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란 말인데요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사실은 It is a very nice day It's a very nice day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다 라는 말인데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만들어준 거죠 What a nice day! What a nice day!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감탄문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감탄하는 감정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또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우리 얼레 시작해 볼까요?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guys ready? Alright, let's study grammar! Alright, let's study grammar! 뭐해요? 수업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요,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말이죠 What a nice day! 와 같은 감탄할 때 쓰는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what a nice day! 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와, 오늘 정말 멋진 날이다 날씨 정말 좋다 It is a very nice day It's a very nice day 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사실은 What a nice day it is What a nice day it is 라는 문장이에요 즉, what 다음에 어나 언이 오고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온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문장인 거죠 다시 한번 What, 그리고 어나 언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주어와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What a nice day! 라고 뒤에 It is를 생략하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제대로 익혀보자고요 먼저, 오늘 정말 멋진 날이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함께 소리내봐요 자, repeat after me What a nice day! What a nice day! Good job! 자, 그럼 이번에는 그는 매우 똑똑한 소년이다 그는 매우 똑똑한 소년이구나 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봐요 우선 그는 매우 똑똑한 소년이다 똑똑한이란 뜻의 smart 단어를 사용해서 He is a very smart boy He is a very smart boy 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는 매우 똑똑한 소년이구나 라는 의미의 와! 새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그렇죠 What a smart boy he is! What a smart boy! 라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 함께 소리내봐요 All together speak aloud! What a smart boy he is! What a smart bo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그림 한 번 볼까요? 와! 빌딩이 하나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한참을 위로 쳐다봐야 빌딩 꼭대기가 보일 것 같아요 It is a very tall building It is a very tall building 자, 우리 그렇다면 와! 그것은 아주 높은 빌딩이구나 라는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그렇죠 What a tall building it is! What a tall building!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소리내볼까요? All together speak aloud! What a tall building it is! What a tall building! What a tall building! What a tall building! Good job! 이번에도 우리 그림 한 번 봐요 그림 주세요 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해리포터 북이네요 친구들! 해리포터 너무 재밌는 책이죠? 선생님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랍니다 It is a very interesting book It's a very interesting book 그것은 매우 재밌는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감탄문으로 그것은 정말 재밌는 책이구나 라고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That's right!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What an interesting book! 이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자, 재미있는 이란 뜻의 interesting 이란 단어는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라 언 을 붙여줬죠? 언을 붙여줘야 하는 때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재밌는 책이구나 우리 문장 함께 연습해 봐요 Repeat after me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What an interesting book!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문장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들은 매우 귀여운 소녀들이다 They are very cute girls 라는 문장을 그들은 매우 귀여운 소녀들이구나 라는 감탄문으로 만들어 봐요 어떻게? 그렇죠 What cute girls they are What cute girls 라고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어가 없고 지금 언도 없네요 당연히 girls 소녀들이란 뜻의 복수이니까 어나 언이 올 수 없죠? 이렇게 복수 명사를 써줄 때는 어나 언을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문장도 다 같이 소리내봐요 그들은 매우 귀여운 소녀들이구나 What cute girls they are What cute girls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만드는 연습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신나게 연습 더 해봐요! Let's practice! 자, 여러분 우리 뭐해요?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그림을 잘 보고 알맞은 감탄문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다들 준비됐죠? 그렇다면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림 보니까 아주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아주아주 작아요 너무 쬐끔해서 선생님 손바닥 위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It's a very small cat It's a very small cat 친구들 그럼 와 아주 작은 고양이구나 라는 감탄문 만들어 볼까요? What a small cat it is What a small cat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epeat after me What a small cat What a small cat It is What a small cat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요 와 이번에는 아름다운 강 위로 긴 다리가 놓여있네요 너무 예쁜 풍경이에요 근데 와 친구들 다리가 정말 길죠? It's a very long bridge It's a very long bridge 와 우리 이 문장 또 감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와 다리가 매우 길군요 이렇게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리는 bridge bridge 라고 하니까 What a long bridge it is What a long bridge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Repeat after me What a long bridge it is What a long bridge Very good! 자 우리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봐요 와 이번에는 반짝반짝 아주 멋있는 차들이 쭉 서 있네요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차들인 것 같아요 They're very nice cars They're very nice cars 와 멋진 차들이네요 자 이렇게 와 멋진 차들이에요 그럼 감탄문 함께 만들어봐요 What nice cars they are What nice cars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봐요 Everyone speak aloud What nice cars they are What nice cars They are Good job 친구들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림 주세요 와 큰 박스가 나왔네요 박스가 정말 커요 It's a very big box It's a very big box 자 이 분장도 우리 감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와 이 박스 정말 크군요 이렇게요 What a big box it is What a big box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Speak aloud What about What a big box it is What a big box What a big box Very good 자 여러분 우리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습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라이딩 연습도 해보도록 할까요 크리슨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받아 적는 Dictation 시간이 왔습니다 정철영어 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선지 노트 다들 준비해 놓았죠 그 참여 연필을 꼭 잡고 열심히 쓸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Number one 그것은 참 재밌는 책이구나 라는 문장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연습해봤던 문장인데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라고 했었어요 자 interesting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라 언을 붙여줘야겠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친구들 잘 적어봐요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그것은 참 재미있는 책이네요 잘 쓰고 있나요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쓰고요 우리 항상 첫 글자는 크게 마지막에는 감탄문이니까 느낌표를 꼭 찍어줘야 돼요 알았죠? 자 다 썼으면 고개 들어서 답 확인할게요 여러분 모두 잘 썼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요 Number two 두 번째 문장은 It is a very sad movie It's a very sad movie 그것은 참 슬픈 영화군요 라는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꾼 문장이에요 그것은 참 슬픈 영화에요 What a sad movie it is What a sad movie it is 그것은 참 슬픈 영화군요 자 이 문장도 우리 또박또박 적어봐요 What a sad movie it is 잘 적고 있나요? 자 이번에도 문장 마지막에 느낌표를 잊지 말고 꼭 찍어줘야 해요 자 잘 썼다면 우리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봐요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문장 Number three 오늘은 참 멋진 날이네요 날씨가 정말 좋군요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오프닝 때 했단 말인데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친구들 기억해요? 그렇죠 It's a very nice day It's a very nice day 를 감탄문으로 바꾼 문장이죠 What a nice day it is What a nice day it is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문장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써주세요 오늘은 참 멋진 날이네요 What a nice day it is 여러분 다 썼으면 우리 맞게 썼는지 여기 아래 자막 확인하고요 친구들 혹시라도 틀린 거 있었다면 표시 났다가 몇 번? 맞아요 다섯 번씩 다시 써보는 거 알죠? 그래야 우리 나중에 다시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연습 많이 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아는 것도 다시 체크해 보는 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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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괄호의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 보는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연습했었던 표현들이니까 여러분은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준비되었죠? 그렇다면 let's go 자 문제 주세요 와 여기 지금 단어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막 놓여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배열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탄문 우리 뭐가 와야 되죠? 그렇죠 what 음사가 와야겠죠 what이 먼저 온 다음에 우리 순서가 항상 관사, 어나, 언이 오고 형용사, 명사 순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what이 오고 그 다음에 어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funny 하면 재밌는 이런 뜻의 형용사죠 자 이 형용사가 오고 story, 이야기 라는 뜻의 명사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 funny story 하고 느낌표까지 콩 찍어주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와 정말 재밌는 이야기네요 라는 뜻의 감탄문이 만들어지죠 자 what a funny story 이 문장 맞는지 한번 우리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와 역시 맞았네요 우리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와 정말 재밌는 이야기네요 what a funny story what a funny story 자 첫 번째 문장 너무 잘 맞춰줬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해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와 여기서도요 지금 what도 보이고요 cute, puppy 어 다 있네요 cute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귀여운 이란 뜻의 형용사에요 자 여기 puppy는요 그쵸 강아지죠 와 너무 귀여운 강아지네요 라는 감탄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순대로 what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어 그 다음 형용사 cute 그 다음에 명사 puppy 그리고 느낌표까지 콩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what a cute puppy가 되겠네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와 역시 what a cute puppy가 정답이 맞았어요 와 정말 귀여운 강아지네요 라는 감탄문이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봐요 what a cute puppy what a cute puppy 자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잘 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어 여기는요 지금 단어가 세 개밖에 없어요 what 그리고 brave 그리고 boys가 나왔는데요 지금 boys 소년들 복수가 나와서 어나 언이 안 나온 거죠 자 bra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용감한 그렇죠 용감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배열해 봐요 먼저 what이 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겠죠 용감한이란 뜻의 형용사 brave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년들을 넣어주면 what brave boys 즉 용감한 소년들이네요 라는 감탄문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정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역시 우리 아주 정확하게 맞춰줬네요 자 와 용감한 소년들이네요 라는 감탄문 같이 한번 읽어봐요 what brave boys what brave boy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문제 와 참 뭐뭐하군요 이러고 감탄할 때 쓸 수 있는 감탄문 올바르게 단어 배열해 주는 문제 너무 잘 풀어줬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수고 너무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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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check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감탄할 때 쓸 수 있는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와, 그것은 아주 높은 빌딩이구나. What a tall building. 와, 그는 매우 똑똑한 소년이구나. What a smart boy. 와, 그것은 정말 재미있는 책이네요. What an interesting book. 와, 참 멋진 날이에요. What a nice day. 이렇게 말이죠. 자, what을 제일 먼저 써주고, 언아, 언. 그 다음에는요, 형용사, 명사를 써주는데, 단수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언아, 언을 써줘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모음으로 발음되면 언을 쓰고, 나머지는 어를 쓴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혹시 복수명사가 나오면, 앞에 절대 언아, 언을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내일 이 시간은요, what이 아니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했던 what 감탄문을 how를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표현들을 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렇다면 내일도 늦지 말고, 정시에 뭐해형에 꼭 출첵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공부했던 내용들, 정철영화 홈페이지 www.정철.tv에 들어가서 워크시트 다운받아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또,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는 친구들, 뭐해형 게시판에 글 남겨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만 믿고, 내일도 바로 여기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바이바이! I'll see you tomorr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